여기는 BHC 붐바스틱 여기는 국내치킨 보케이노 순살입니다 오븐에서 만드신 고기 오징어 잘 먹으면 좋겠어요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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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짜렐라 치즈볼 얘 진짜 한입과 달랬는데 조금 힘드네요 뭔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치즈볼 음 치즈볼 대박 치즈볼 치즈볼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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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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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맛은 이번엔 아삭아삭 참기름 칠박 칠박 만들었습니다 천사 칠박 남집사 진짜 맛있다 와, 진짜 맛있다 이거 할려나? 이거봐요 진짜 크다 이거봐요 근육 좀 풀어주고 자, 갑니다 한입만 너무 맛있게 먹어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먹어서 먹으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먹으러 왔는데 치밥 탑 치킨 진짜 맛있어요 치즈볼 이쯤에서 치즈볼 치즈볼 이게 약간 구워서 그런지 좀 많이 먹으니까 턱이 아프네요 어우 뻐근해 근데 맛있어요 약간 턱에 힘이 빠진 듯한 느낌? 오늘 두 종류의 치킨을 먹었는데 손이 많이 가는거는 여기 치즈밥이 진짜 많이 갔어요 제가 밥을 좀 좋아하나봐요 와 진리 메뉴 치즈밥 치즈밥 치즈